사용해라. 알았다. 진짜 리얼이... 여기서 가장 무서운 빌드는 뭘까요? 사네바 지금 벌처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팩이나 어... 원스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원스타는 당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봐서 데뷔를 해야 되는 게 답이죠. 그래서 풀옵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장이갔네? 어? 없네요? 왜 럴코가 없지? 으아아앗! 세상에 마상에... 참말... 싫어하냐 이거... 일단 어쨌든 망했고요. 이 망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뭘해야됐나? 죽을듯 말듯한 엄청 놀라운 컨트롤이 나와야되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와아 이런 컨트롤 나와야되요 홀드컷 정면은 리버가 있기때문에 안돈질 미친듯한 컨트롤한다 드론이 많지는 않네 미친이건 뭐야 미친듯한 컨트롤 그만 벗겨요! 아이 슈베 잠깐만 왜이렇게 벗겨요 자꾸 저 삼총사 어떻게 된겁니까 저기요 님들아 그만 벗겨요 미친듯한 컨트롤 모든걸 걸어야되 때리면서도 이득을 챙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거죠 컨트롤 드론 다 잡아내는거 가난하게 홀드 보여주지마요 하나 박았네 테블리 이거 4개야 이거 4가지 마쳐야지 후우우 아아아악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삼총사